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라임플레이를 깔아봤는데요 네 그러면 집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이런게 있네 뭐하는거지 음 인테리어 패치 우와 엄청 이쁘다 우와 이게 뭐지 갑자기 이런거에 들어왔네요 음 노력해볼게 한번 네 오케이 눌러 잠시만 이게 뭐지 이게 뭐하는거지 이게 뭐하는거지 이해가 안가요 뭐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코스트 뭐 이런것들이 있고 이탈리어 잠시만 이거 이탈리어 너무 비싼데 제가 돈이 없거든요 한번 나중에 저한테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뭘 하셨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이거 라임플레이 한번만 못해봐가지고 음?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으응 으응 음 음 아니요 요거 이거 이게 뭐지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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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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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가 가 가 자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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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잠시만 이거 빵원이네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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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하는거지 무슨 일이지 으응 제 가 음 이게 무슨 일이지 잠시만 한 번 해볼까요? 이게 뭐지? 뭐 이런 건가 봐요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해볼게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